어 뭐야 아이씨 뭐야 이거 자 우리가 언덕을 잡고 있고 앞에 를 잡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공격적으로 플레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버 때려 다시 내려 리버 때려 다시 내려 질러 때려 다시 태워 다시 내려 질러 때려 다시 내려 드라군 때려 드라군 때려 다시 태워 리버 때려 다시 태워 드라군 때려 다시 태워 리버 내려 질러 때려 하하하하 다시 한번 리버 내려 리버 때려 도망쳐 다시 한번 리버 내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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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군 때리고 도망쳐 리버 내려 드라군 때리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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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